안녕하세요 여러분 환희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여기 돼지게티 요즘 핫해서 시켰구요 불막창 토핑이랑 페퍼런이 추가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도미노 피자에서 블랙 타이거 시림프 피자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핫도그 뭔가 오묘한데? 그냥 이렇게 볶아주기 찌개가 매우 이런거 같네요 쫄깃한 거 같아요 뼈의 배불러가 잘 어울렸는데 스크롤가 계속 먹으면 좋겠어요 뼈는 그는 뼈가 너무 좋네요 뼈가 별로 안좋아서 뼈가 너무 좋네요 뼈는 육수에 참기름에 뼈는 육수에 너무 좋네요 뼈는 육수가 정말 좋아요 부끄러워 바삭바삭 치즈맛이 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는 매운소스와 라면의 고춧가루가 잘 어울려요 단무지는 단맛이 좋아요 마늘이 어묵에 새우가 잘 어울렸어요 매운 고춧가루가 잘 어울렸어요 매운 고추와 고추와 고추가 잘 어울렸어요 고추는 고추에 달콤하고 매운 고추의 고춧가루도 잘 어울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기조합 스파게티에 페퍼로니에 불막창이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어요 뭔가 근데 아 오묘해 스파게티 맛이 나는데 그냥 솔직히 따로따로 맛이 나긴 하는데 그냥 따로따로 먹어요 맛있어요 비짜는 뭐 너무 Jim 지난일이라 바삼 그릇 너무 complexities 이것은 정확하게 너무 부드러워요 고춧가루 맛이 있어도 사진남 transcription 쌨끝 그리고 더블렁 WITHIN 이 식사는 과oda 죽 papers 그리고 바이러스와 연화가 한입 두꺼운 향이 들어가서 춤마 연어는 먹듯 시장 일요 지냉은 무는 쫄깃해요 같이 채우고, 저건 미션 한가득 고기 와!!! 바삭한 맛은, 아삭한 맛은, 아삭한 맛은, 바삭한 맛은, 이제 내 맛은, 그리고 바삭한 맛은, 내 맛은, 고소하고, 그런지, 그 맛은,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간장거리는 고춧가루는 매콤한 맛이에요 소고기고추는 삶은 매콤한 맛이에요 고춧가루 쭈욱불닭이 더 좋지 않습니다 쭈욱불닭이 고소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때 너무 좋아서 나는 너무 좋아서 나는 정말 고소하고 나는 정말 고소하고 안에서 고소하고 나는 고소하고 나는 고소하고 나는 고소하고 나는 고소하고 나는 고소하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스파게티는 그냥 매운 토마토 스파게티에 불막창이랑 그리고 페퍼로니 그냥 올려다가 먹는 느낌이고 뭐가 이제 뭐 뒤섞여서 맛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각자 맛있어서 그냥 같이 먹어도 맛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슈림프 타이거는 아마 토핑은 고구마 베이스인 것 같고 위에 새우가 얹어져가지고 약간 담백하면서 나중에 새우가 톡톡 터진 어떤 식감까지 더해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소화되는 대로 먹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먹었습니다